안녕하세요. 저는 7살 심지안입니다. 내가 만드는 놀이터는요? 로봇이랑 저랑 대화도 할 수 있고요. 공룡들이 저랑 함께 놀고요. 우주인하고 우수선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놀이터예요. 그런 놀이터 경기도에 있는데? 진짜요? 새로운 시대, 새로운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융합 놀이터. 마음대로 에이플 놀이터. AI를 활용한 상호작용은 물론이고 증강현실과 VR까지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를 경기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기존 놀이공간 기능 보강은 물론 신규 설치까지 경기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합니다. 이 모든 놀이터는 아이부터 학부모까지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듭니다. 마음대로 에이플 놀이터.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? 네, 좋아요! 네, 좋아요!